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구매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이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신발건조기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돌아라 휴대용 신발건조기입니다. 저렴이 신발건조기로 올해 6월 출시 신제품이며 다양한 신발 말릴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제품입니다. 4위는 코지아드 신발건조기입니다. 가성비 좋은 신발건조기로 다양한 신발 말릴 수 있고 작동법 간단한 제품입니다. 해외직구입니다. 작동법 간단하며 살균 기능이 있어서 활용도 높은 제품입니다. 2위는 뽀송한 슈들에서 신발건조기입니다. 대용량 신발건조기로 작동법 간단하고 살균 기능 지원하며 신발 많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1위는 캡슐레스 신발살균건조기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신발살균건조기로 충전식으로 사용 가능하고 일년무상 AS 제공하며 대한민국 제조 상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